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지은 찬성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이세 고백처럼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출협판 이사를 백성들이 가난 입국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의 정답군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야 될 가난 땅을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답군이 40일 동안 가난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가난 지역을 둘러보고 온 사실을 보고 하는데 그중에 요소와 갈렙은 긍정적인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호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소와 갈렙이 보고한 긍정적인 보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중의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유다지파에서 부빈 갈렙이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명이 둘러보고 온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고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보고는 다 똑같았습니다 민중의 13장 26절 27절입니다 바란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정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가보니 적과 꿀이 흐른 땅이고 풍산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종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열매의 정탐군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요수와가 나서서 말합니다 민중의 14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정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요수와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을 주일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수와 갈렙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도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절망, 가난과 저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승리의 장소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탁하고 나가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고통도,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폐함을 당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총기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긍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네이다 주님이 나만 함께하신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나는 무엇을 해도 탈될 수밖에 없다 잠깐 어렵고 안 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단 한 번뿐의 인생 살아가는데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갈레벨지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기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민식의 13장 31절로 33절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산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임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고아 같았을 것이니라 요소와 갈레벨이 우리가 능히 점령할 것이다 적각 우려운 땅이다 그렇게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열명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고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보호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즉시로 다 감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메뚜기 하면 어릴 때 논밭에 가서 메뚜기 잡아다가 이렇게 쭉 키워가지고 구워 먹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우리 맘리영장인 우리 사람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메뚜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명이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호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감염돼 버렸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사람들을 부정적인 바이러스로 감염시킵니다 민중의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로 오겠느냐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선동했습니다 민중의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상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급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던 저들을 구원해내서 낮에는 구름길으로 밤에는 불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만남의 철학위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보고와 한마디에 그들이 다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메뚜기 자상을 가지니까 구구절절히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속의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급으로 돌아가자 하메 약속의 땅 가는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급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10명의 정당꾼들이 보고 와서 거기에 장대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말에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상처를 들춰냅니다 과거의 절망의 자리를 자기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난주에 간장한 우리 이지선 교수의 간장을 들어보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충격이 때때로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너무나 본인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라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난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패배뿐입니다 상처뿐인 것입니다 마약 환자를 갱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중도된 데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정상인으로 되면 이제 전혀 마약이 빠지지 않고 잘 생활할 수가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났다가 어느 순간 옛날 마약한 걸 생각나서 한번 손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날로 마약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의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환자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거, 상처의 분과거, 절망의 과거는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도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예비대회는 축복의 땅 가난을 보고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껴있어서 악근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수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상일자를 찬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끼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절대감사를 무증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여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그렇게 밤새 통골하고 대들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였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자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선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4절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말씀합니다 10장 22절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숙이 20장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야외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서 멱살 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날 공격하면 참지못해 막 부르르 떨면서 당장 가서 그 사람과 멱살 잡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비의 나리를 내게 보이리라 부르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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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만나 다툴 시간에 잘못을 따지고 원성을 높이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무릎 다스려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저 불평하는 이사를 백성을 싹 몰살해 버리겠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싹 저들을 점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대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끌어내려서 다른 지도를 세워서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너 나한테 하나 해를 입혀서 넌 두 개 세 개 해를 입혀야 돼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일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화해의 시대입니다 화목의 시대입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야이크서 이러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느라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 가난에는 너희들밖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사해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을 절망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분을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선교사회를 담당하고 계신 박상원 선교사님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원래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독일의 산업연수생으로 갔다가 가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 10년 만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 가족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곳 말라위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말라위는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극빈한 사람, 극빈자가 많은 곳입니다 제일 문제가 거기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진 거 다 저들과 함께 나눈다 그래서 구호물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거기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늘 신약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로서 속이 뒤집입니다 남편과 싸웁니다 아니, 선교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애가 굶어서 저렇게 배고프다는데 먹을 것을 좀 남기고 좀 나눠줘야지 그렇게 다 나눠주면 되냐고 여러 차례 식량 분배 때문에 다투고 또 다투었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에 걸리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앓습니다 그러다가 생활 따른 많은 선교사가 있고 현지인도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중산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심해져서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에 살기 싫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에 돌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영화 필름처럼 본인이 선교사로 와서 잘못한 모습이 쫙 지나가는데 밥을 찍고 나서 다 같이 아이들과 밥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 주려고 밥을 따로 떼어놓는 모습 떼어서 감춰놓는 모습도 보이고 빵이 들어와서 빵을 썼는데 잘게 잘게 썰어서 빵을 아프리카 애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애들은 두껍게 썰어서 나눠주고 그것을 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절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았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맺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날 이후 이 성교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철없는 성교사의 아내에서 아프리카의 영적인 어머니로 성교사로 거듭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 순간 이후로부터 불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말라리아 황달약을 다 버리고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지셨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니다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선신하겠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확 가벼지는 것 같으니 몸이 아픈 통증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니까 황달도 사라지고 말라리아도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7년 넘게 속탄 고난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아프리카 8개 대륙, 8개국, 콩고, 잠비아, 말라이,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국, 레서토, 보츠하나, 에스와티니에 교회를 세우고, 고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성규농장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고등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의과대학을 세워서 보험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남편 김종현 성교사는 2009년 언도 성교사 상도 받았고 2019년 에스와티니 교회협의회 창립 90주년에 교육선교 부문의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마자막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아프리카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정전을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겸손으로 순정하며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께 내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금을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네 분을 만났는데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저보다 백변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근정 절대감사로 목숨 내놓고 가장 어려운 쪽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현상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절대근정 절대감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애들이 속속인다고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연장시켜주시고 여기까지 날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맞춰 주님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하여도다 착하여도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나간에 끼린 인생 살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 잘 간 다음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절망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잠깐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에 감염되어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열 명의 정탕꾼과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배선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와 칼립같이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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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